지금 이곳은. 따뜻한 남쪽 바닷가 주변 야산입니다. 자 안녕하세요. 산야초 동해보감. 큰세상 약초 티브입니다.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. 혹시 제 목소리에 좀 칼칼해 보이지 않나요. 밤늦도록. 집필한다고 잠을 조금 덜 자고 했더니 아침 일어나니 목이 좀 칼칼해서. 또 그렇지만은 매일 여러분에게 다가가야 되니. 이렇게 방송을 시작합니다. 자 지금 보시는 나무 한번 보십시오. 잎이 새파랗죠. 이 나무는 따뜻한 남쪽 바닷가 쪽에 많이 자생하는 후박나무입니다. 한방에서 이 나무를 후박피라 그러죠. 아마 이 나무 보니까 겨울같은 느낌이 전혀 안들죠. 자 이 후박나무는 농나무가의 상록교목이죠. 즉 겨울이 돼도 잎이 떨어지지 않고 새파랗게 붙어있다 이런 뜻이구요. 다음에 키는 다 자라면 약 한 20m 정도로 굉장히 큰 편입니다. 자 그리고 이 후박나무 묵은 나무 껍질은 그냥 보통 나무와 거의 비슷한데 위쪽에 2년생 또 1년생까지를 보면 새파랗죠. 꽃은 5,6월에 황록새 꽃이 피구요. 아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집 주변 약초 판매상에 후박나무 있나 이렇게 물어보시면 후박피라고 판매하는 것을 많이 볼겁니다. 한약제 또 신약제 또 식품으로 이 후박나무 껍질이 많이 들어가죠. 주로 위장병 천식에 많이 사용하기도 하구요. 자 이 후박나무 껍질이나 또는 이 폐에는 폴리페르 성분이 아주 듬뿍듬뿍 들어있죠. 그러니 잎을 채취해서 차게 썰은 다음 말려가지고 약차로 달아 드셔도 좋고 또 아니면 나무가 좀 큼직하다면 뿌리의 껍질이나 아니면 주육의 껍질을 채취해서 야경해도 좋습니다. 또 위쪽 세 가지 보니까 색상이 새파랗죠. 그 새파란 잔가지를 채취해서 자게 썰을 가지고도 또 약차로 많이 활용하고요. 한마디로 이 후박나무도 잎부터 잔가지 또 뿌리의 껍질이나 주육의 껍질까지 단 한 부분도 버리지 않고 전부 다 귀한 약으로 씁니다. 자 이 후박나무에 많이 들어있는 이 폴리페르 성분은 인체에 염증을 쌓여주는 그런 작용이 아주 뛰어나죠. 그러니 바로 항암 약재를 쓰는 거구요. 그리고 잎몸질환에는 잎을 채취해서 자게 썰을 달아가지고 그 물로 양치를 한 다음 입안을 가글해 주시면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. 충치 예방 잎몸질환 잎냄체가 심하게 나시는 분 이런 질환에도 이 후박나무가 아주 좋구요. 또 이 후박나무는 차성질이라서 달에서 꾸준하게 드시면 불면증 또 우울증 고혈압 이런 환자에게도 아주 좋은 것이 바로 이 후박나무죠. 그 외에도 각종 성인병 예방이나 동맥 경화 예방 장염 설사 배탈 이런 데도 이 후박나무를 잎이나 또는 아니면 껍질 달에 드시면 참 좋습니다. 특히 속이 좀 두부룩한 헛배와 불은 복부팩만 해도 아주 좋구요. 사실 이 후박나무는 잎을 채취하거나 아니면 불이 잔가지 어떤 부분을 사용해도 돋없고 효과를 제가 말씀드린 것 외에도 아주 다양한 효과가 있습니다. 그러니 우리 생활 주변에 이 후박나무 보이시면 잎을 조금만 이렇게 나무가 큰 상처가 안가도록 채취해가지고 잘게 썰어서 약차로 활용해 보십시오. 아니면 약재 판매사에서 판매하는 그 후박피를 구입하셔서 사용해도 되구요. 이렇듯 우리 생활 주변에는 약해 좋은 풀 나무들이 무무진합니다. 알약 모잡이라 그러죠. 즉 아는 사람 눈에는 약초로 보일 것이고 모르는 사람 눈에는 바로 잡초로 보이는 것이 이 풀 나무 아닙니까.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후박나무 그 어떤 부분을 채취해서 사용해도 좋습니다. 대신 정답은 꾸준하게죠. 한 번 두 번 달에 먹고 큰 효과를 기대하는 분이 계시지만은 사실 그런 나무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. 자 오늘 수업 제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혹시 구독이나 눈치 안 누르신 분은 지금 눌러주시구요. 특히 그 좋아요는 매플에 한 번씩 눌러서 손의 색상이 까맣게 되도록 해주시구요. 바로 우리 어르신들의 큰 사랑 표시에 또 저는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해 올리겠습니다. 건강하십시오.